이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만 6만 3천 명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 좌파들이 학교 문을 안 연다면서 색깔론을 펼쳤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위해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과 쏟아지는 응급 환자들. 석 달 전 뉴욕에서 벌어지던 최악의 상황이 미국 남부와 서부에서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경제활동을 재개한 이후 텍사스는 849%, 애리조나 887% 증가했고 플로리다주는 1,237%나 늘었습니다. 하루 확진자는 6만 3,200명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또다시 가장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가장 심각한 플로리다주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학교 계약을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너무 많은 대학과 학교가 급진 좌파 가르침을 따르며 문을 열어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코로나19가 가장 무섭게 확산하고 있는 플로리다주를 방문해 마스크도 안 쓰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방역 대신 색깔론으로 팬데믹에 대응하고 있는 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경입니다. 기상캐스터